삼성전자가 최근 일본에 반도체 연구 조직인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재팬을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일본 내의 산재에 있던 연구 개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며 조직을 재정비 했습니다. 반도체 연구 강화를 위한 내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향후 연구 자원 개발과 연구 기능 간 시너지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 세트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이미 삼성 리서치 재팬이라는 통합 연구 조직이 운영 중입니다.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와 무관하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.